한국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미국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르크 있고요. 에밀리우가 있고요. 여기에 또 시드니가 있습니다. 시드니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약간 정신 멘탈 이슈가 멘탈 프로그램이 조금 있고요. 한국말을 어떻게 한국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한국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국말. 한국말, please. Can you introduce yourself in Korean? 저는 시드니입니다. Where are you from? Texas. Texas. This is Emilio. No idea. Her boyfriend. Smart. Always. Always. Oh my god. That's my actual. Okay. He's my boyfriend. But look at my.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That's what all the wives are doing.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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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o. BTS가 이렇게 미국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BTS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더이상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굉장히 큰 나라인데 한국은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이죠. Korea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